부동산의 정보기술을 접목한 프로테크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인구 유출이 빅데이터에 아파트 각 동별 일조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테크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프로테크 선두그룹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방 어플리케이션의 빅데이터 랩으로 인구 흐름보기 서비스입니다. 지난 3년간 하남시에 유입된 가구수는 총 5,354가구,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 1,741가구, 성남시에서 2,328가구가 하남시로 유입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지역의 입주 예정, 분양 예정, 분양 임박 등의 형태로 정확한 십정과 분양가 정보 또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습니다. 호객 논호는 최근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3D 일조량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의 시간대별 계절별 일조량 변화를 보여줘 직접 그 아파트를 특정 시간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크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프로테크 기술 발전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프로테크 시장의 투자 규모는 연간 12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손꼽혔습니다. 이달 직방은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브리즈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200억 원을 프로테크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기술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테크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프로테크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프로테크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